샬롬, 여긴 벤쿠버 세일 모임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희 세일이 모였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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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김포용광교회 성도님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벤쿠버 세일의 우리 용사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된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이 꾸준히 계속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벤쿠버 작전실 이은재 용사님입니다. 아우, 심포용광교회 가고 싶어요. 그리워요. 샬롬, 샬롬, 벤쿠버 작전실 서스키 용사예요.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벤쿠버. 됐어요?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최고. 김포용광교회. 김포용광교회. 콧벌소TV 최고. 진짜 진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샬롬, 벤쿠버 작전실 박은혁 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벤쿠버 작전실 박은혁 용사님과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3년만에 얼굴을 처음 뵀습니다. 너무 어색할 것 같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한 영어로 통해서 그런지 끈끈함이 느껴졌고, 너무나 잘 통했고, 한 분 한 분 간증하시며 얘기하실 때마다 공감이 너무나 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나눔을 가졌어요. 너무 헤어질 때 아쉬웠고, 다시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중간에 우리 미주에 계시는 루스 김 전사님 전화 또 주셔서, 함께 인사하고 대화하고 통화하는 내내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전사님께서 이번 우리 벤쿠버 작전실, 우리 용사님들 처음 모임할 때 같이 소인하고 싶으셔서 오시려고 하셨었는데, 회사 사정상 못 오셨다고 하셔서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정말 꼭 기회가 되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과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친가족, 친자매, 친형제와의 나눔처럼 그런 귀한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커플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커플소 용사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다 화이팅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IPSG 유년부 티셔츠 너무 예뻐요. 잘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테오리아 잘 입을게요. 어떻게 박영민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접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다들 좀 많이 비슷했어요. 그 영상을 접하게 됐던 시기도 그랬고, 접하는 순간 느꼈던 부분들도 상당히 비슷했던 게, 이 마지막 대화에 듣기 힘들었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정리가 되면서, 뭔가 막혔던 게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박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